뭐 넣는 거야, 여기 넣는 거야? 딸기잼 넣을 수 있는 거예요? 딸기잼 왜 넣어? 왜요? 조금 달콤하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서. 진짜 달콤해. 달콤, 달콤해. 공구마다 주방이 없다, 지금. 여기로 들어가 볼까요? 정말 정글하다. 여기 진짜 급식실 같은데요? 급식실에서도 여왕님이. 여왕님이 딱 정면에. 한국 친구들은 하루에 집에서 먹을 것 같아요. 6, 7, 7, 8, 8, 8, 9, 9, 9, 10, 10, 10. 4, 8, 9, 10, 10. 4, 10, 10, 10. 안녕하세요. 오, 여기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선생님, 여기 너무 좋지 않으세요? 와, 맛있는 냄새가 이런 다이가 많아서 좋아 주방은 크네요 확실히 큰 게 많네요 다행이다 이거 저희 또 먹을 거 그냥 올려서 그냥 막 다행이네요 이게 간식 먹는 거야? 거의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? 전쟁 수준이에요 엄청 난리 나는데요? 아니, 간식을 이런 식으로 먹는데 나중에 급식 배급 받을 때는 어떨 거야? 이거 오빠 밥을 또 먹는다는데? 와 장난 아닌데? 정신 때는 전쟁이겠어요? 그러니까요 몇 명이지? 여기 급식 맛을 한번 보자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소시지 알면 그 소시지. 조금 매콤한 거. 마카롱이 좀 달라 그래. 아, she wants macaroni. Instead, you can't have both. It's just one or the other. It's just one or the other. Oh, really? Not both? 하나만. 하나만. 하나만 할 시간. Hey, boy. Look. I'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. You got two choices. Yes or yes. Yeah.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. 둘 중에 하나만 골라겠어. Yeah.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. 하나만 선택해 없어. Yes or yes. 싫어는 싫어. 너 아니면 우리 선택해 존중해. 거절은 거절해. 선택지는 난 난자. 선택은 네 맛 있어. Oh, do you. 둘 중에 하나만 골라. Yes or yes. 아, 나 이거 샐러드면 안 되는 건가? 아. 아, 이거 먹을 거야, 그러면. 그러니까 맛 봐야 되는데, 저희. 디저트 포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래요. 여기 뭐 젤리, 과일. 음료수만 더 먹었어. 아, 돈 내는 거잖아. 아, 돈 내는 거야. 아, 돈 내는 거야. 일단 가보자. 아니, 우리가 일단은 몇 인분을 할지 그거 대망의 그 인분 수를 듣고 나서 그게 진짜 중요해. 나 만약에 1,000명 넘으면 내일 아침엔 나 없어. 정말. 죄송한데 저도 없어요. 우리 내일 인원수가 몇 명인지. 다행이다. 300명? 300명? 우리 지금 여기 와서 갈수록 태산이야. 아, 왜 가면 갈수록 누나 놔. 300. 300. 진짜 좀 겁나네요. 아니, 왜 한 번 한 번을 거듭할수록 이렇게 겁을 먹어야 되는지. 제가 생각했던 게 안 그래도 그 떡볶이가 그 식감이 되게 이상하면. 쪄깃쫄깃쫄깃. 네. 네. 120도에서. 지금 딱 좋네요. 안 터지네. 안 터지네. 안 터지네. 안 터지네. 시작. 뭐 넣는 거야? 딸기잼 넣으시는 거예요? 딸기잼 왜 넣어? 왜요? 조금 달콤하게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서요. 도대체 스물 레시피가 없다. 진짜. 맛있어. 아니 근데 거기 딸기잼 넣는 게 되게 친애한 시네. 그렇죠. 이거 히트 친다. 달달하고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. 질기잼. 질기잼. 복근을 입고. 침묵. 스토리. 절기잼. 한글자막 by 한효정